야 이거 또 별 따야 하면 이거 진짜 1등 해야 되잖아 이거. 2등을 끄면 차라리 꼴등이 낫잖아요. 아 꼴등이 낫지. 별 따야 되니까. 아니 억지로 저렇게. 야. 이게 뭡니까. 아니 억지로 저렇게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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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. 야 야 야 야 야. 야 야 야 야 야 야. 야 빨리 너 가고 빨리해. 정말. 야. 야. 야 다시 다시. 왜 다시. 야. 야. 야 자꾸 이렇게 해주세요. 야 이거 어떻게 해. 야 이거 어떻게. 야 이거 어떻게 해. 빨리 잡고 가. 빨리 해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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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춤추어 재. 같이. 야. 야 미쳤어? 그거 해야지. 야 그거 해야지. 광수 이겼다 광수 이겼다. 이거 아예 안 들어가. 광수 이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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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까지 너무 젖어가지고. 야 너 진짜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. 진짜 홍철이도 그렇고 이렇게 생긴 애들은 별로 두렵지가 않나봐. 광수 이겼어. 야 이거 진짜 지효. 그냥 이깁니다 저. 아 니가 불리해. 아니 형 홍고는 그렇지만 내가 빨리 가지. 자 준비. 화이팅. 화이팅.